어렸을 때부터 내가 개인적으로 좀 증오했었던 순간이 언제였냐면 저때도 순서배열 문제 영어에서 있었단 말이야 근데 항상 다 맞출 수는 없잖아 때로는 틀리고 첫 번째 내가 증오했던 순간 이건 이제 현장의 친구들은 다 들었던 얘기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나는 BAC를 골랐어 순서배열 문제에서 아 근데 정답이 CBA라는 거야 아 졸라 아까워 그래서 해설지를 봐 뒤에 문제집에 그때 이제 막 증오감이 생기지 왜냐하면 맨날 해설지는 제시문은 이런 이런 내용이다 C는 이런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적절하며 B는 이런 이런 내용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A로 가면서 흘러 흘러 들어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우니 정답은 CBA다 그러니까 막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순서배열 문제가 자꾸만 이렇게 이게 적절하다 이게 자연스럽다 이게 맞다 이게 적절한 사고의 흐름이다 나중에 이게 꽉 찰 때는 와 그럼 나는 그러니까 정답인 건 그래 인정하겠어 이 생각 안 드니 애들아 정답인 건 알겠는데 이것도 되지는 않나 아 그러면 나는 뭐 부적절한 사람인가 나는 자연스럽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애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컸었어 나도 어렸을 때 특히나 강의 들을 때도 수업 들을 때도 학교에서도 저는 막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학생은 선생님들을 어느 정도로 의심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알고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어물쩍 넘어가면서 얘기하는 건가 특히나 순서배열 문제에서는 되게 어물쩍 넘어가는 경험들이 좀 있지 않아 강의 같은 거 들었을 때 나도 어렸을 때 되게 많이 겪었어 아니 그냥 제일 위에 제시문 ABC 이렇게 있으면 자 박스는 이런 이런 내용이죠 어 A는요? 이상하잖아요 하잉? 어 B요? 어색한 것 같아요 아 네 올려요 휙! 오 괜찮네요 이게 왜 항상 그래야 되지? 라고 하는 내부에서의 막 답답함이 치밀어 오를 때 아 내가 저 사람의 생각을 계속 그렇게 수용을 해야 되는 건가 자꾸만 그게 맞다고? 왜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지? 나는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생각이 되게 가득 찼었어 나도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어휴 나는 맨날 순서배열 문장사비 풀 때 맨날 정답 근처에서 틀리는데 부적절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전개 방식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단 원칙을 모르시는 것 뿐이에요 원칙을 아니 부적절하다 적절하다 자연스럽다 이런 거에 기준이 뭐가 있는데 자 원인과 결과가 있어 순서배열 문제에서 원인이 먼저 나와야 돼? 결과가 먼저 나와야 돼? 원인 그리고 다음에 결과? 일반적 진술이 있고 구체적 진술이 있어 일반적 진술이 먼저 나와야 되니 구체적 진술이 먼저 나와야 되니 일반적 진술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현설명 그게 개소리지 그렇지 않아요? 왜 일반적 진술이 항상 먼저 나와야 되는데 어떤 문제는 처음부터 예시를 줄 때도 있는데 왜 항상 원인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건데 화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응애 아니야 아들 딸들아 화 안 나는 거야 지금 왜 원인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건데 결과를 먼저 주고 I love you That's because you're so pretty 원인을 뒤로 뺄 수도 있죠 실험과 결과가 있으면 실험이 먼저 나와야 돼요? 뭔 소리예요 결과를 먼저 던진 다음에 이것은 다음과 같은 실험으로 도출했습니다 왜 안 돼요? 근데 이 이슈를 계속 적절함으로 이 적절성으로 따지면서 문제를 계속 풀라고 하시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냐면 이걸 읽고 나서 다음에 제일 어울리는 내용을 찾아야지 라고 생각하잖아 그리고 그게 틀린 건 아니야 사람의 본능이 그렇죠 제일 어울리는 걸 찾아야지 라고 하죠 근데 요즘 왜 순서 삽입이 어려운데 무슨 여기 조금 읽고 여기 한 문장 읽고 한 문장 읽고 웃기지 말라 하세요 안 되는 문제 요즘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뭘 조금 조금 읽고서 날려 야 다 안 날려질 때도 있어 다 괜찮을 때도 있어 제 V 순서잡이 최근에 들어보신 분들은 알 수 있지만 안 날라갈 때가 있다니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이슈로 드리고 싶은 게 자 이거 봐봐 제 게시판에 질문했던 친구의 말을 제가 그대로 갖다 붙였어 자 이 친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한테 질문했는데 제시문 제일 위에 어떤 내용이 있어 근데 그 다음에 밑에 선지 B가 무조건 붙어야 한다라는 근거를 자기가 못 잡겠대 시험장에서는 박스 다음에 B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없어 보이면 이거 그대로 갖다 붙여서 원작을 살려야 되니까 없어 보이면 뭐 그래 없어 보인대 그러면서 A, B, C 간의 관계로 순서를 배열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 거고 이 친구의 사실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야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 풀 때 제시문과 붙는 것을 찾아야겠다라는 이 강바 네 내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깨드리고 싶어서 이것 때문에 헤매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최근에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 최근 평가원 한 3년치에 보면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면 예 그 본능은 이해를 할 수 있어 아 제시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겠다라고 기대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거기에 함몰되는 순간 틀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경험치가 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하나만 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유독 순서 배열 문제에서는 뭔가 좀 뭔가 저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느낌 그거 지금부터 빨리 없애셔야 될 원칙을 배우셔야 돼 그 원칙을 나한테 배우는 거 아니야 누구한테 배워? 평가원한테 배워야 돼 평가원의 학습 안내사에 나와 있는 게 이런 말이 있어 이런저런 얘기 나와 있지만 대놓고 우리한테 협박한다? 야 순서 삽입 같은 간접 쓰기는 어렵지 내롱 틀려라 막 이렇게 이러고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 뭐를 하래?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심내원 파악뿐만 아니라 이게 되게 부수한 말이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 내가 중시하는 거 그리고 통일성과 일관성 그리고 응집성을 이해하는 학습을 하시래요 이게 평가원의 원칙이에요 원칙이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싫고 어쨌든 내가 말하고 싶은 거의 요지는 뭐냐면 다시 아까 이 친구와 같은 고민을 너네들도 한다면 왜 박스 다음에 제일 제시문 다음에 이게 나올까? 라는 고민을 이제 그만하셔야 돼 진짜 중요한 고민은 뭐냐면 응집성이라고 하는 원칙을 수용하는 연습을 하셔서 아 이들이 원하는 원칙대로 흘러가야겠다지 내가 원하는 자연스러운 흐름 적절한 흐름을 자꾸만 고르는 연습을 하시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일관성이 없어질 거예요 제가 문제풀이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현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현상을 어 이거 2017년 수능 문제인데 제 V 순서 삽입의 6번 문제에 들어가 있는 문제였어 어차피 기출이니까 이게 제가 이거 파일을 올려드려 볼까? 올려드려 볼 테니까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제가 진짜 샘플 문제 이거 첨부로 올려드릴 테니까 풀어보고 얘기 들은 게 제일 좋아 특히 아까 같은 고민 있으신 분 왜 내 고르는 정답은 선지 근처에 있을까? 자꾸 이런 고민 있으신 탕자분들 또 아빠 이러지 마시고 또 그만 좀 하시고 내가 진짜 그것 때문에 요즘 길거리를 다니기가 힘들어 길거리에서 아휴 진짜 하여튼 그래 자 봐봐 이 문제 수능 문제야 얼마 안 된 문제야 풀었다는 전제야 해서 얘기할게 봐라? 박스에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현대인, 질병 그리고 솔직히 해석 안 된 이게 막 뭐 법적 엄마? 이거 뭐지? 텍스를 수집하는 거 뭐지? 이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질병에 관련된 얘기인 거는 알아 그래서 네가 어떻게 했을까? 평소 같으면 A는 아니어야 해 어색할 거야 그래야만 하고 B를 딱 봤어? 질병 질병 그렇게 틀린 거야 무슨 내용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치에 싸다고를 날리는 문제들이 최근에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이 문제 정답률이 몇 퍼 했을까 얘들아? 순서 배열인데도 불구하고 37퍼 나왔어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야 풀이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얘는 1등이 C번이었거든 얘들아 위에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질병에 관련된 얘기였거든 근데 C번에 1등인데 갑자기 누구 나오니? 프리메랩 원시인들 얘기가 갑자기 나와 얘들아 네가 기대할 수 있어? 자 박스 안에 내용을 읽은 다음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질병 내용이구나 자 그 다음에 원시인이 나오겠지 라고 할 수 있는 건 사기꾼이지 근데도 C가 1등이 나올 수 있다니까 왜? 이 내부에서의 응집성을 요하기 때문이야 그 응집성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찾아서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 이건 캐스트니까 참 이슈만 던지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너 지금 너무 단어 위주로만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냥 같은 내용끼리 붙는다라는 용어를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데 저는 모르겠지만 응집한다 어쨌든 그게 중요하지 자꾸만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가면 안 되지 않을까? 틀리니까 이제 B번 1등 잡아서 틀린 거잖아 하나 더 가볼까? 자 2020년 평가 문제야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 어차피 기출 문제니까요 풀어보세요 저는 했다고 가정하고 얘기할게요 어떤 일들이 많이 생길까? 다시 자꾸 적절성이나 자연스러운 흐름 아 이게 맞는 거 같아 이것도 되는 거 같아 이거 위주로만 가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느낌이 뭔지 아니? 박스는 과일이 익는 거에 관련된 얘기인 게 들어와 그리고 에틸렌을 통해서 과일을 익게 만든다 그런 비슷한 내용이 들어와 A는 아니어야 해 안 돼 안 돼 B를 딱 보니까 도입부도 괜찮아 몇몇 국가에서는요 뭐 얘네들이 이제 뭐 에틸렌으로 스프레이가 뿌려진대요 뭐 이게 익게 하기 위해서 어? 익는 거 에틸렌 뭐 나쁘지 않네 그렇게 죽어 지금 표정 너무 쎄했나? 미안 그렇게 죽어 나는 이 현상을 여러분들이 남은 이제 수능까지 가는 한 두 달여 동안에 빨리 이거 고쳐야 되지 않나? 또 현장 들어가서 어 맞는 거 골라야지 대충 얼버무리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얼버무리는 연습 그만하시고 그런 공부 좀 그만하세요 정말 나쁜 행동이에요 정말로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 선생님이 막 대충대충 넘어가는 거 보면서 너무한 거 아닌가 진짜? 물어보잖아 개인적으로 질문하면 우리 때는 막 뭐라 그랬어 아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지 막 이렇게 갔다고 전 진짜 그거는 좀 진짜 아니라고 봐요 더 심한 용어를 쓰고 싶은데 참고로 얘는 C가 1등이었거든 자 뭐부터 출발했니? The problem 문제가 되는 것 이렇게 돼버렸거든 얘들아 다시 과일 익는 거에 관련된 소재가 나오고 애틀린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점이 나오겠지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상한 해설지에서 하는 방식이라고 해설지가 맨날 그렇게 쓰잖아 이건 이거는 과일에 익는 것에 관련된 내용이며 C에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으므로 그것이 적절하며 적절은 지랄구 아이고 손가락 날라갈뻔했네 진짜 적절이 어딨냐고 왜 그게 적절하냐고 근데 문제는 왜 그래도 C이냐 여기서부터의 응집성이 중에서 그래 C에서부터 출발해서 B까지 응집하고 못까지 응집하고 응집성이 중에서 그렇다고 자꾸 이 다음에 뭐가 나올 거에 대한 그 내용을 너무 과하게 기대하시면 그러면 이런 문제는 틀릴 수 있죠 그래서 응집성의 원칙이 중요해 그건 제가 지금 알려드릴 수는 없고 이게 캐스트니까 지금 문제점 지적하는 거야 마지막 하나만 더 지적해볼게 핫한 문제죠 작년 문제 이 문제가 아까 뭐였었지 아까 이게 16번이었고 방금 전에 있었던 16번 문제는 정답률을 알려드릴게 이게 팩트니까 45% 정도 나왔거든 근데 대략 40%에 해당하는 오답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과일, 에틸렌 읽는 거 과일, 에틸렌 읽는 거 B로 가서 틀렸던 친구들이 이때 40% 정도 BAC랑 BCA 너는 어떤 이유? 마지막 이거 하고 전 사라질게요 작년에 나왔었던 평가 문제 9번 문제요 그리고 내가 정말 진짜 진짜 원칙을 따르지 않는 문제풀이에 대해선 제가 증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의 기억 때문에 아 또 이러지 마시라고 진짜 그린프로덕트 친환경 제품은 뭐 코스트가 높고 뭐 뭐 이합니다 자 A번 어 뭐 갑자기 돈이 나오냐 뭐 이득이 되냐 얍 자 B번 어 그린프로덕트 괜찮네요 비록 그린프로덕트가 성공할지라도 그것은 뭐 이제 뭐 할 수 있다 음 오케이 게임 끝난 거야 그러면 게임 끝났다고 얘들아 이미 틀렸어 비유를 알려드릴게 작년에 이래서 틀렸던 친구들 BAC 뭐 BCA 이렇게 갔던 친구들이 한 거의 30% 됐네 여러분들은 안녕하니? 우리 아들 따라 너 진짜 순서배열 잘하고 있니? 아니면은 변하지 않는 원칙에 의거해서 응집성이라는 걸 알고 문제 풀고 있네 얘는 C가 1등이었어 근데 C가 1등에 보면 알겠지만은 뭐 이렇게 막 대놓고 그린프로덕트라기보다는 그냥 게다가 뭐 인그래디언트 리스트 물론 여기 그린프로덕트 나오긴 하지만 인스트릭티브 인그래디언트 뭐 쪽으로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게 1등이었어 그러니까 자꾸 이 단어가 여기 나오고 여기 단어가 여기 나오고 이 지랄 떨지 말라고 요즘 특히나 제가 현장에서 순서사비 수업을 하면서 제일 많이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제 얘기 뭔지 알지 얘들아 최근에 여러분들 하고 있는 문제 얘기를 하니까 진짜 당부드려요 인강으로 보는 친구들도 제가 이 문제 진짜 다시 밑에 첨부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 저 인간이 아까부터 얘기하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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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가 우리의 이슈는 이거야 제시문 다음에 무엇이 와야 될까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인 게 뭐라고 응집성의 원칙이야 평가원 그들이 말하는 건 이게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관련된 해설강의를 보시거나 아니면 패스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제 V순서 삽입에 해당하는 문제의 번호예요 해설강의에도 다 있어요 다만 제가 2017년에는 여기 없었기 때문에 제 해설강의가 없고 해설강의 뭐 다 있어요 여기 다시 보여드릴게 아까는 2017년 수능 37번 그 다음에 요거는 20년 6월 평가원 37번 이거 시행연도야 얘들아 시행연도 학년도 아니야 제 V순서 삽입에 16번인 거고 이거는 해설강의가 있겠죠 제가 줬다는 있었으니까 작년에 9평 36번 이렇게 가서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탐구해봐 이 세 개의 문제가 어떤지 참고로 이 작년 9평도 작년에 정답률이 40%밖에 안 나왔어요 순서 배열인데 순서 배열인데 어때 이상한 댓글 좀 쓰지 마시고 진짜 학습적인 얘기들을 좀 해 물론 재미는 있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댓글 다 보잖아요 응애, 아빠, 아바이, 순대 다 보고 있어요 재미는 있어 그걸 통해서 스트레스 푸는 것도 괜찮지 근데 좀 이제 좀 진짜 이제 좀 약간의 진지한 생각을 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순서 배열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시라고 무작정하면 언젠가 틀릴 거라니까 김지영이었습니다